어쨌거나 시간이 바빠서 아니면 부가가치 생산성 때문에 한국어 소설 못 읽는 분들 중에 영어 잘 하셔야겠다는 분이라면 딱 보니까 이거는 읽어볼 가치가 있네요. 그래서 native speaker 원어민이 쓴 소설은 너무 어렵지만 이런 책들은 우리 문화 한국의 정서랑 이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걸로 문장을 많이 읽어내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5월 초순인데 갑자기 날씨가 확 뜨거워졌습니다. 밖에는 블루베리가 이제 성큼성큼 익어가고 을여름은 또 어떻게 지낼까 넘길까 걱정이 앞서는 시간입니다. 삶은 날마다 거친 도전의 연속이고 늘 위로를 찾아 헤매는 우리 인간들의 영혼은 새로운 쉼터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사랑을 찾지만 결혼도 사람의 일이라 거짓도 많고 부부사이의 파트너십도 또 잘 맞는다 싶은 것이 놀라울 정도로 희귀한 그런 것이 인생살이인 듯 싶습니다. 어제는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서점가에 나섰는데요. 그때 발견한 책이 1982년생 김지영이었습니다. 물론 한글 소설로 출간되어 있는 걸 알았고 그 배우 정유미 씨였죠. 영화도 언뜻 언뜻 보기는 했지만 여성으로서 주부로서 갈등 한국 사회에서 빈약한 터미니즘 토양에서 아니면 여전히 굳건한 유교 사회에서 제사와 명절 아니면 시 부모의 생일로 대표되는 집안 대소사에서 끊임없이 의무와 봉사를 강요당하는 한 여성의 눈물겨운 이야기로 언뜻 언뜻 보았었는데 누구나 생활이 바쁘고 삶에 쫓기다 보니 한가롭게 소설 읽을 정도의 시간은 안 되잖아요. 저도 한국어 원작 아니면 영화조차도 심지어는 차분하게 못 봤는데 서점가에서 같은 책이 영어 번역으로 나와 있어서 이 책은 읽어볼만 하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영어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극도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 수련에 일단은 3조가 많이 되기에 골라왔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은 좀 서두를 읽어보니까 평이하게 쉽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작 영어 소설을 한국어 번역하던 그런 영어 원작 소설과는 달리 만만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최근에 또 이 책을 샀었거든요. 제미 교포 3세 태켈러 태현실 이렇게 한국의 성이 태씨이고 미국의 퍼스트 네임 이름이 켈러이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한국식 이름으로 태켈러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써놨는데 켈러 태 미국식 이름이지 않느냐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 원작을 읽어보니까 이 책도 샀던 이유가 한국의 전래동화 자신의 할머니가 들려주던 전래동화를 동화를 중심으로 해서 각색을 했다 해가지고 소재도 한국어 한국적이고 또 한국 교포 3세이고 그러니까 만만하겠다 싶어서 일단은 전래동화 읽는 읽어보자는 느낌으로 샀는데 엄청 어려운 거예요. 네이티브 소설가들이 쓰는 본토박이 어휘들 그게 질위에서 일단은 치워가기로 하고 이거는 제쳐뒀습니다만 82년생 김지영은 일단은 원작 한국어를 그대로 옮겨 쓰자 하니까 좀 쉬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 조남주 씨는 방송국의 구성작가 출신이네요. 구성작가를 텔레비전 스크립트 라이터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On her own experience as a woman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좀 자전적인 그런 소설 구성을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 여성이 갖는 의미가 Having quit her job after giving birth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고요. 한국 사회에서 많이 요구되는 성차별 그 다음에 남녀 불평등 그런 거 그래서 Gender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유매 씨가 막 눈물 흘리고 좀 부당한 상황에 대한 뭔가 저항 그런 게 있었고요. 언뜻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무의식 중에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가운데 다른 인격으로 별도의 인격으로 being의가 돼서 막 뭐라고 시어머니한테도 친정엄마 입장에서 하는 얘기 같은 걸 쏟아내고 막 구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콘텐츠를 계기로 원작이나 원작 영화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예 날것으로 그런 소설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하는 느낌만으로 이 책에 접근을 했는데 물론 내용을 전부 숙지하고 사면 좋겠지만 각자 사정이 있어서 그렇진 않은 가운데 그래도 이거를 다 읽고 나서 내용을 구성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촬영까지 동시에 하는 거는 이런 이유인 거거든요. 책을 쭉 따라 읽으면 그때 느낌이 있는데 느낌을 옮겨 놓지 않고 이렇게 화면으로 잡아 놓지 않고 계속 읽어 나가면 나중에는 그 부분이 소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느낌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아예 읽으면서 그때 그때 떠오르는 느낌 감상 이런 걸 아예 바로 녹화를 하자 그게 더 따끈따끈하고 번뜨기는 감상 느낌 이런 거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채집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독특하게 주인공의 나이별로 연대기별로 이렇게 구성을 잡아놓고 있네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주제별이라거나 상황별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잡았다는 게 좀 특징적이기는 합니다. 본문에 영어 문장들이 굉장히 평이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에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래서 뒤에 칠판을 설치해 놓은 건 자막을 쓸 배경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김지영 is 33 years old or 34 in Korean age. 하나도 어렵지 않은 문장이죠. She got married three years ago. 하나도 없죠. 굉장히 평이하죠. And had a daughter last year. 지난해에 딸을 낳았다. 하나도 안 어렵죠. She rents a small apartment on the outskirt of 서울. With her husband 정대현. 그녀는 작은 아파트.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빌려서 남편과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With her husband 정대현. 36 cent dollar 정지원. 하나도 안 어렵죠. 대현 works at a mid-size IT company. 하나도 안 어렵죠. And 지영 used to work at a small marketing agency. 이 주인공은 작은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했었다. 이런 얘기죠. 대현 usually comes home from work around midnight. 뭐 늘 한밤중에 귀가한다. 퇴근한다. 뭐 이런 얘기. 지영's abnormal behavior was first detected on 8 September. 지영이 약간 이상한 행동하던 거. 저도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나오네요. 지영의 약간 이상한 행동은 9월 8일에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탐지되었다. 이런 개념이겠죠. 기본적으로 영어 문법이 익숙한 분이라면 저 원작을 읽어나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문 내에서 좀 특이한 표현이라거나 뭔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그런 문장 표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리뷰는 또 해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끊고요. 어쨌거나 시간이 바빠서 아니면 부가가치 생산성 때문에 한국어 소설 못 읽는 분들 중에 영어 잘 하셔야겠다는 분이라면 딱 보니까 이거는 읽어볼 가치가 있네요.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민이 쓴 소설은 너무 어렵지만 이런 책들은 우리 문화 한국의 정서랑 이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걸로 문장을 많이 읽어내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